스포츠를 즐기는 탁월한 분석 스포츠 만물 박사 이희영의 머니볼 내일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러진다고 하는데 이 가을을 즐길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희영 스포티비의 해설위원과 함께 우리 지역 연고팀의 가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프로야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노스의 가을이 꽤 깊을 줄 알았는데 어제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패하면서 리버스 스윕을 당했습니다 네 KT가 5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NC의 가을이 아쉽게 끝나고 말았죠 포스트 진심 시작하면서부터 6연승을 기분 좋게 달렸는데 6연승이 끊긴 순간부터 뭔가 기세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체력적인 문제도 많이 드러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KT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아직 리버스 스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3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 도전했던 NC 다이노스인데 어제 경기 복귀를 해보면 5회 초가 이제 분수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5회 초에 이제 한 점을 더 뽑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갔던 NC였는데 5회 말에 KT가 반격을 시작을 했죠 이제 1413루 기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서 저는 NC가 선택을 해서 패디를 올리든지 다른 불펜 투수가 나와서 이 위기를 막았어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갔죠 하지만 강인권 감독은 신민혁 선수를 좀 믿었는데 아쉽게 그 선택이 이제 아쉬운 선택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동점을 허용했고 바로 다음 이닝에 역전까지 허용을 했고요 그 뒤에 NC가 6, 7회 연속으로 득점권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득점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확실히 5차전 가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면서 결국에는 역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동점을 허용했고 이후에 역전을 허용한 NC 다이노스였는데 그래서 그 타이밍에 위기였으니까 에이스인 페디가 나와서 한번 틀어막았으면 어땠을까 결과란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5차전 선발이 페디일 줄 알았는데 신민혁 선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페디가 몸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불펜 대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정말 페디가 등판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하지만 페디가 불펜을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확실히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강인권 감독이 그 전에 잘 던지고 있던 신민혁 선수를 계속해서 믿고 갔는데 그 선택이 아쉬운 선택이 되고 말았죠 결국에 이제 신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묘수가 아니라 악수가 되고만 다이노스가 됐습니다 강인호 감독도 이제 당시 이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던 페디에게 물었더니 페디가 어깨가 목없다고 표현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었고 페디가 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라는 뉴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NC의 과일이 이렇게 끝이 났지만 한국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정규 시즌 1, 2위 팀의 대결로 결국엔 성사가 됐고 KBO 리그 막내 구단인 KT는 2년 만에 또 한국 시리즈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LG는 29년 만에 정규 시즌 1위로 일찌감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잠실에서 통신사 더비로 열리게 됐어요 맞습니다 1994년 LG가 정규 시즌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과연 LG가 다시 한 번 한국 시리즈 우승할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1차전 한국 시리즈 승리팀이 74.4%로 한국 시리즈를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 확률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노스가 그 확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플레이오프에서도 75% 확률로 1차전 승리팀이 시리즈를 가져갔었는데 KT가 리버스 수입 역대 세 번째로 만들어내면서 이게 14년 만이랍니다 맞습니다 2009년 SK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1996년 현대 2009년 SK는 한국 시리즈에서는 아쉽게 패했어요 과연 KT가 세 번째로 리버스 수입을 만들어내고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KT는 기세를 타면서 사전 전승으로 시리즈를 끝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LG가 이제 지금 워낙 안 뛴 경기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플러코도 미국 돌아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켈리밖에 외국인 투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LG가 지금 경기 감각이 올라오기 전에 KT는 정신없이 몰아붙이면서 빠르게 시리즈를 끝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는 참 어찌보면 수건이었습니다 기다린 세월이 꽤 길고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막내 구단인데 그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났던 다이노스보다 V2를 먼저 그리게 될지 이 부분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 야구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월드 시리즈가 끝이 났고요 텍사스 랜저스가 창단 62년 만에 첫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저번에 나왔을 때 텍사스가 우승이 없는 여섯 번째 팀이라는 여섯 개 팀 중 한 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월드 시리즈 우승하지 못한 팀이 다섯 팀이 남았고요 텍사스를 이끈 브루스 보치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원래 샌프란시코 자이언츠 감독 아니에요? 맞습니다. 샌프란시코 자이언츠가 2010년, 2012년, 2014년 짝수의 우승을 만들어냈던 그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은퇴를 했다가 올 시즌에 텍사스로 복귀를 했는데 바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어요 명장이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저스에서 올해 뛰었기 때문에 우리 팬들에게 익숙한 코리 시거가 월드 시리즈에서 맹활약하면서 통산 두 번째 월드 시리즈 MVP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야구의 시각은 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인 선수 최초의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가 이루수 골드글러브와 유틸리티 골드글러브 후보에 올랐는데 이루수 골드글러브가 먼저 발표가 됐거든요 아쉽게 시카 컵스의 니코 호너에게 밀리면서 탈락을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발표된 유틸리티 골드글러브에서 김하성 선수가 수상을 하면서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차지를 했고 아시아 선수로는 이치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골드글러브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내야수로 차지한 건 아시아 선수 최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치로는 외야수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골드글러브 후보에 올랐던 추신수 선수도 당연히 외야수로서 골드글러브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내야수로서는 김하성 선수가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 중에 골드글러브를 차지를 했고 그 전에 일본에서도 날고기던 마스이가지오라던가 니시오카스요시 같은 선수들도 내야에서 완전히 적응에 실패하면서 아시아 내야수는 골드글러브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메이저리그에 박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을 김하성 선수가 아주 기분 좋게 깼습니다 네. 유틸리티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다 축구로 치면 멀티플레이어의 수비 능력을 평가해서 준 상이다 맞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윙백도 보고요. 맞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수비로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다 이닝을 소화한 수비 포지션은 이루수였다고 하는데 이루수로서 황금 장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유틸리티의 역할로서 골드글러브를 아시아 최초 내야수로서 최초 한국인 선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차지했던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실버슬러거상도 이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버슬러거상은 이루수 부분이 아니라 유틸리티 부분에서 올랐거든요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에도 20홈런을 치지 못했지만 17홈런에 38도로 20, 20을 아쉽게 놓쳤고 커리어 전체적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타격 쪽에서 보낸 시즌이었거든요 그만큼 타격 쪽에서도 많은 성장을 잃었던 김하성 선수이기 때문에 실버슬러거도 후보에 올랐는데 수상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대목은 좀 어렵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시고 가장 최근에 받은 아시아 선수가 또 에인젤스의 오타니 쇼에 이었다라는 기사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영 해설위원가는 저희가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로 연장방송에 기타카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기운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옷도 잘 챙겨 입으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각 오후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연장방송에서 유튜브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연장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스포티비 이영 해설위원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한국인 선수 최초로 골드글러브 수상자가 됐는데 이제는 좀 설레발을 떨어본다면요 차기 황금장갑 수상자 기대해보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을 했죠 한국 시리즈가 끝난 이후에 포스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팀들이 이정우 선수에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팀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샌프란시코의 피트 푸틸라 단장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정우 선수를 보고 갔거든요 아 그래요? 샌프란시코가 그만큼 관심이 많은 팀이고요 샌프란시코를 비롯해서 세인트루이스, 뉴욕량키스 이런 메이저리그의 기라성 같은 명분 팀들이 이정우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국민 다저스, LA 다저스는 없습니까? 다저스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데 다저스는 지금 오타니 쪽에 올인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아 오타니도 나와요? 오타니가 FA로 이번에 나오기 때문에 오타니가 지금 FA 랭킹 1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정우 선수의 FA 랭킹을 쭉 보니까 mlb.com에서는 13위로 예상을 했고요 그것도 엄청나네요 이 에슬레틱이라는 언론 매체에서는 10위, 그리고 CBS 스포츠에서는 15위를 예상을 하면서 전부 다 20위권 안에 이정우 선수를 놓고 있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8월 달쯤에 발목 수술을 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는데 사실 그 부상 없이 올 시즌 다 났다면 충분히 그보다 더 높은 순위를 예상할 수 있었고 더 몸값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상이 좀 아쉽죠 그럼에도 몸값이 총액 4년에 5,600만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약 730억 원이 넘는데 이 또한 이미 김하성 선수보다 더 높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연평균 700만 달러 4년에 2,8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샌디고에 입단을 했는데 김하성 선수는 그거의 거의 2배가 넘는 연평균 금액을 기록하면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본 선수들이 아무래도 KBO 선수들보다 평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스즈키 세이아 같은 경우에는 5년에 8,500만 달러 그리고 요시다 마스타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보스턴에 입단을 했는데 5년에 9,000만 달러 정도를 받고 갔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일본 선수들보다는 조금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5,000만에서 6,000만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 앞서 LA다저스는 거론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여쭤봤었는데 먼저 LA다저스와 계약을 한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경남의 아들이고 저희 뉴스파드에 출연했습니다. 그 전에 계약 전에 마산 6마구 투수인 장현석 선수는 항저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도 따내면서 병역 혜택도 이제 가지게 됐고 선수로서 잘만 던지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있는 겁니까? 항저우 대표팀에 뽑혔을 때 선배들이 미국 가서 정말 잘해라 라는 응원을 많이 해줬다고 하고요 귀국을 한 이후에 아직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창원 홍남표 창원시장과 만나서 격려를 받았다라는 기사를 받고요 그리고 LA다저스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프로그램이요? 네 그러니까 몸 상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LA다저스가 만들어서 장현석 선수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이제 몸 상태를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겨울에 아마 출국을 해서 미국에 적응하려고 하고 내년 스프링 트레이닝 때 초청 선수로 아마 다저스의 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중계했던 게 손흥민 선수 중계였거든요 그때 이제 함부르크에 있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손흥민 선수로 성장할지는 저는 당연히 이상 못했거든요 장현석 선수도 저희가 고등학교 말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후에 다저스에서 또 선발 로테이션이 드는 모습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계약금이 약 100만 달러 정도 되는 장현석 선수인데 그 정도 금액이면 MLB 드래프트에서 한 2, 3라운드 정도에 뽑히는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면 선발 로테이션의 한 3, 4선발 잘 되면 물론 한 2선발 이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석 선수가 미국 무대에 적응 잘해서 군면제도 됐으니까 더 적응하기 좋을 거거든요 그렇게 적응 잘해서 다저스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잘 뚫어줘야 앞으로 또 많은 선수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장현석 선수도 응원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프로농구 얘기해보겠습니다 야구는 이제 가을이 저물 때 마무리를 해가는데 농구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공격조 시작인데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 팀이 바로 우리 지역 연구팀의 창원 LG 세이커스였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처음에 3연패를 당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KT에게 첫 패를 당했고 그 뒤에 모비스에게 지고 그리고 DB에게 졌는데 가스공사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4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 3연패 기간 동안에 평균 72득점에 77 실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4연승 기간 동안에는 84.5득점을 하면서 69 실점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맞대결을 펼쳤던 SK와의 맞대결에서는 57점밖에 하지 않았어요 역시 지난 시즌 강점이 수비농구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앞선에서 이관희 선수가 수비를 정말 잘해주고 있고 양홍석 선수가 초반에 공격에서는 좀 헤매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 SK와의 맞대결에서는 오세근 선수를 1장으로 묶었어요 아 오세근 선수를요? 네 SK에게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세근 선수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MVP였던 선수고 국가대표 경기 보시면 늘 오세근 선수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올 시즌 SK에 합류한 오세근 선수를 1득점 틀어막으면서 LG 세이커스가 승리를 거뒀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즌의 강점이 수비농구였기 때문에 최근 연승 가도에서는 이거를 증명을 하고 있고 양홍석 선수도 오세근 선수처럼 올 시즌 새롭게 새 팀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적응을 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3연패 기간 동안에 양홍석 선수가 7.3득점에 3점 실 성공률도 21%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4연승 기간 동안에는 평균 12득점을 넘게 올려주고 있고 3점 성공률도 45%나 넣어주고 있거든요 공격에서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홈에서 창원에서 KCC와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강팀으로 불리고 있는 팀인데요 우승 후보들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니까 많이 경기장을 찾아서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짠물 수비가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KCC 상대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연패에 빠졌다가 지금 또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승률 5화를 바로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좀 연승을 질주할 수 있기를 창원 LG 세이커스의 비상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팀의 야구는 끝이 났기 때문에 야구 얘기는 아무래도 좀 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스포츠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야구도 스토브리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NC가 어떤 선수 영입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한 겨울이 될 수도 있어요 NC가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달구는지 저희도 지켜보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가 또 절기상 입동이라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유튜브 연장버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